민주 열사 출신의 용감한 시민 황정민 이 사람을 우리 당 경선에 끌어들이는 순간 천만 서울 시민의 관심이 우리 당으로 집중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드라마가 만들어지겠는데 아 근데 그 지금 부인은 뭐하나 드림 속에 그 춤을 춰 꼭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마음라가 신천만 없나 하면 소송이 다하는 핑크하였는데 택도 안 입고는 깨고 정신도 바로 차려 혹시 가수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? 빵빵한 실력을 모장하고 본격 성인돌이 등장하는 거지 댄싱 페이스 야 나 진짜 해볼까? 나중에 그 애한테 뭐라 그래 이것이 사모님 버전 이쪽이 댄싱 퀸즈 버전 어? 누구세요? 뭐 청아야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스캔들에 빠질 거야 서울시장 후보 마누라가 속해 있던 댄싱 퀸즈 무슨... 아! 아!